강릉시가 지역민들의 여행 꿀팁을 전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소량투어 시리즈를 제작합니다. 강릉의 숨은 명소와 음식, 체험 등의 관광 정보를 담아낼 소량투어 시리즈는 어제 1편이 공개된 데 이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강릉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추가될 예정입니다. 강릉시는 소량투어 시리즈가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